오늘은 데프트 선수 선수가 하고 있는 선공 보사 이즈리얼 돈을 극한으로 땡기는 이즈리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캐라서 말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연운을 무조건 선으로 가시더라고요 연운 가고 피읍은 그냥 삼코 히드라가서 챙기시고 아예 돈을 극한으로 짜는 것 같아요 템을 엄청나게 빨리 뛰우는 느낌? 여러분은 사냥의 증표 드세요? 피의 맛 뜨는 것 같길래 피의 맛 들었는데 피의 맛이 아니었고만 와 시비를 개골 받았다 돈 얼마 뜯었어? 36원 뜯었어 시발 성공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 성공이 갑자기 들다가 뭔가 메타가 좀 바뀌고 사람들이 직공을 들었었는데 다시 성공을 듣는 데프트 이즈리얼 상상이 궁금하다 근데 템 진짜 빨리 나올 것 같아 데프트는 좀 잘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13번에 특포 뜨던데? 바나모데라 안 바나모데라 안 바나모데네 탕? 달아잉? 성공 오랜만에 드니까 느낌이 다르네 퓨가 없나? 왜 퓨가 안 좋지? 파이크 스킬 하나도 없는데 스킬 다 피해가지고 할만했는데 이즈리를 상대로 11회가 좋아가지고 저런 게 좋아 Anglo- 성운수의 짱을 상대로 소스가 되지않다 앨범속도들은 部의 스킬 호텔 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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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안되네 저 친구 진짜 나인 하나를 버리기 싫어하네 아 억울해 오 3번 박아 성공 이즈리얼 맛을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힐이 어느정도 나오고 어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우르보사 왜 이렇게 밀었어 와 근데 이거 보사퍼지면 돈 엄청 벌긴 하네 내 힘 왜 이렇게 던져? 아 오르구 잘한다 아 오르구 뭐야? 보사드니까 이즈리얼 돈 쫙쫙쫙쫙 벌리네 야 오르구 왜 이렇게 세? 아니 이거 돈 확실히 확 빠져버린다 나이스, 보사드 개꿀인데? 아니 이즈리얼이 보사드니까 템이 싸가지고 엄청 빨리 버는 느낌이 난다 보사드니까 돈 버는 거 체감 지리네 원래 못 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안 나오는데 나온다 이게 근데 확실한 거는 선공이 후방 가면 직공보다 더 좋아 선공이 가면 갈수록 데미지가 잘 나와가지고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아 이거 다 따로 놀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아 이거 내 거 힐 들어갔으면 모르고 살렸는데 정수는 포텐셜이 낮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데프트가 트포 가는 이유가 트포가 좀 더 후방 가면 트포의 포텐셜이 높아 정수는 좀 리스크가 있다 해야 되나? 트포에다가 이렇게 하면 피 흡도 챙겨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이즈릴이 중간에 말려버리면 마나분의 타이밍이 느린데 그걸 좀 잡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금은 더 높은 사람일지라도 피 흡도가 나왔던 띠아트 히힛 아 뭐야 이거 죽을 거 아닌데 아 이거 좀 내 말 들어주자 아니 시야가 안 보여가지고 시야가 없었나봐요 바드가 다음 템 먹을지가 너고에는 전야도 괜찮긴 하겠다 금방 아 턴은 여기서 썼으면 안 돼? 여기서 썼으면 잡았어야 되는데 못 써가지고 바로 먹힌 거 같네 ㄱㅂ 마나가 안 딸린 거 왔기도 한데 조금씩 딸리네 아 피가 너무 많이 달아졌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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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신이 왜 이렇게 아쉽냐 야 오도하지마 오도 들어줘 제발 오도하지마 아 이거 게임 좀 빡세다 저기 포킹이 너무 쎄 시빌 큐 한 방에 9-0 한 방 넣었나봐 무한국 날려야겠다 아 이제 트포보다 심파자가 나을 것 같은데 딜박 기능으로 보니 아 미신이 좀 아쉬워 아 비전 쓰지 말 걸 내가 생각보다 안 단단하네 얼심을 팔아서 그런가 아 얼심이 있었으면 또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고 바드 그냥 때면 안돼? 어 오늘 바드가 왜 이렇게 쎄? 아니 바드 존나 쎄는데? 아니 바드가 너무 쎄 왜 이렇게 쎄? 아 방금 아 나 비전 하지 말 걸 스파자를 너무 믿었다 단단해가지고 아아 비전 하지 말고 잘 빨아들였는데 진짜 집중도 떨어진다 40분 게임하니까 아 다 잡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 고생했다 애들이 그래도 막 포기 같은 거 아냐 사양이다 애들이 그래도 막 포기 같은 거 아냐 사양이다 아 다잡아 다행이다 다 고생했다 바드가 아까 여기서 잘 망가졌다 아 내가 근데 아까 앞비전 하지 말걸 아 앞비전 왜 했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앞비전 안하고 쭉 간보다가 해도 됐었는데 나는 뭔가 앞비전하고 빨리 팍 잡을 줄 알았는데 아 우루가서 너 이렇게 급해 마음이 너무 급해 이게 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